안동 중앙 신시장 안동 중앙 신시장 허주사도 간다 경남 하동에 하계장터가 있다면 안동 이시장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완니키어 오일장 직거래장터를 찾는 손님에게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지어진 안동 중앙 신시장 직거래장터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안동 중앙 신시장은 여러 오일장이 열렸던 1830년대와 특산물인 안동포, 안동소주 등이 활발하게 거래되던 1900년대를 지나 물건뿐만 아니라 인신과 정이 함께 오가는 경통시장의 명맥을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길 1원에 길게 조성된 완니키어 오일장은 매월 끝자리가 2 또는 7일 날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리는 장입니다 안동은 내로부터 경북 유통의 중심지였던 만큼 부시장, 북문시장, 서부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옹청시장, 기란시장 등 많은 시장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곳 안동 중앙 신시장은 외국인이 가기 좋은 전통시장에 선정된 곳으로 상설시 시장이지만 특히 오일장에는 볼거리, 살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시장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미니 족발 미니 족발을 지금 직접 여기서 옆에서 바로 끓이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여기 왕님께 오일장이 생기고 나서 기존에 하던 것과 지금 여기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 같으십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장사할 때는 도로도 정거를 하고 인도까지 정거를 하다 보니까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차량 통제해 가면서 안전하게 시민분들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하고 안동사량 상품권 카드 결제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보이는데 혹시 여기 지금 가격은 어떻게 드세요? 하나 먹어볼게요 사달라고 아니 하나 잡숴봐요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을 해야 하는데 잡수도 돼요 여기다 하나 잡숴봐 하나씩 찍어먹어 하나씩 찍어먹어 맛있죠? 저 호텔이 멋지네요 네 한 두 개 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맛이 저쪽에서 한 20년 했어요 아 할머니는 제일 오래도 원로야 원로 저쪽에 사는 사람 원로인데 여기에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일로 제일 미리 온 거예요 아하 주차장 생기기 전부터 했어요 아 하시나요? 네 이쪽으로 옮기고는 어떤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장이 세 군데 네 군데 갈라졌는데 그래도 여기가 판로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네 여기는 뭐 싸게 팔고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인데 뭐 밖 안 세우고 저렴하게 뭐 어떤 파고 있습니다 다른 데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구매하고 뭐 그런 입장은 못되지만 그래도 주민이니까 가끔가다 한두 개는 이용하는데 전에는 주차장인가 어딘가 길 건너편에 그 이거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통 혼잡하고 주민들 이동도 좀 불안하고 이랬는데 한 달 전에 와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온 느낌들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왕립교 오일장을 다 같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전통 오일장 전통 오일장도 좋지만 뭔가 풍성하게 업베이드된 우리 왕립교 오일장 오일장 우리 시민분들 모든 더 안전하고 풍성한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오일장을 자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동시는 우리 왕립교 오일장이 경북 일대 최고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동왕립교 오일장의 안녕히 계세요